안녕하세요 정치원입니다. AI 기업과 인물 여사 지금까지는 굉장히 큰 기업이나 아주 유명한 연구자들 구글 딥마인드도 그랬고 제프리 인턴 교수님 그리고 dnn 리서치에서 구글 AI가 나오는 과정 얀누쿤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AI 혁신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연구자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오늘은 두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한 분은 1982년생 동갑내기들인데 저도 개띠입니다. 개띠들이네요. 한 분은 체코 출신의 토마스 미콜로프라고 하는 연구자고요. 또 한 분은 지금 NIU의 조경영 교수님 이렇게 두 분을 얘기를 드릴 거예요. 토마스 미콜로프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콜로프는 1982년 체코 출생이고요. 브루노 공대라고 체코에 있는 학교인데 컴퓨터 과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7년에 이미 자연어 처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2010년에 이제 지금 이 박사하기 과정 중이었겠죠. 이때 RNN에 빠져가지고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머신러닝 툴킷이라고 하는 이걸 도구를 발표를 해요. 이 도구가 대규모 코퍼스, 코퍼스라고 하면은 글 타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커다란 글 덩어리에서 자연어 학습을 하도록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도구로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체코에서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이제 알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툴킷으로 좀 나름 유명해져요. 그리고 2012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인턴을 하게 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리서치 인턴을 좀 하다가 그 해에 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이 이제 DNN 리서치라고 하는 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터로토 대학교 팀이었잖아요. 그때 일리아 서치 개버가 와서 구글에 의하고 구글 브레인을 만들게 되고 제프리 인턴 교수님도 여기 이제 합류를 하게 되죠. 이때 구글에 이제 합류를 합니다. 벌써 이제 굉장히 전설적인 팀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2013년에 워드 투백이라고 논문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지금의 트랜스포머 얘기는 하지만 워드 투백을 얘기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한 이 논문이 사실은 트랜스포머 이전에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토마스 미콜로프의 사실은 그래서 업적이 생각보다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정말 조명을 좀 하고 싶었어요. 이 친구 만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상한 게 아이클리어 학교에서 한 두 번 정도 본 적이 있는데 논문 보면서 질문하고 얘기한 적도 있고 근데 영어를 진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와가지고 그런 이제 학생으로서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리서처가 됐는데 여전히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워낙에 똑똑한 친구였기 때문에 한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워투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그냥 개념을 정리드리면 워투백 자체에 대해서 잘 설명한 영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핵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 단어로 정의된다. 이제 이런 언어학에서 많이 쓰였던 내용을 실제로 수치화해서 구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수백 차원의 벡터 공간에 맵핑을 하게 되면 단어 간의 의미적인 관계를 수학적 거리로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제이알라마가 블로그에 정리한 거 일부를 좀 카피를 해 갖고 왔는데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를 몇 차원의 벡터로 숫자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거리상의 계산을 통해가지고 유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왕에서 남자를 빼고 여자를 더하면 여왕이 나오는 이게 이제 그림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가능하면 또 뭐가 되냐면은 숫자를 계산하는 걸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학습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고 이미지라든지 추천 시스템 수많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또 매핑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들 간의 연산도 할 수 있거든요. 번명적으로 쓰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랜스포머가 하나의 유닛을 만들어서 스케일링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는 틀은 제공한 건 맞는데 그 전에 워투백이 있었기 때문에 라지랭기지 모델의 가능성 자체가 열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중요한 리서치를 했었던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뒤에 내용은 적지는 않았는데 구글에 2013년에 이제 있다가 2014년 되면은 페이스북이 이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자연어 처리 쪽에 페이스북이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얀누쿤 교수님이 페이스북 AI 리서치에 있으면서 이 친구가 페이스북 AI 리서치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따가 설명드린 조경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NIU 교수님도 되고 페이스북 AI 리서치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날의 메타 AI가 그렇게나 AI 쪽에서 아직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쌓아올린 업적 때문에 그렇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구글 브레인에 있었으니까 아까 토마스 미콜로프가 2013년에 발표한 논문이 워드투백이라고 했잖아요. 워드투백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여기 공조자로 있는 일리아 서치캐버하고 오리오 바이너스 그리고 꽝레 이 다 유명한 연구자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단어 레벨에서 워드 레벨이었으니까 단어 레벨에서 문장 레벨로 확산한 것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었다 그래요. 그랬는데 이 세 사람이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진짜 틀을 만들게 되죠. 그 틀이 바로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조경영 교수님은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고 불렀고 구글에선 시퀀스도 시퀀스 둘 다 시퀀스 RNN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시퀀스잖아요.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번역을 보여주고 있죠. 단어 하나하나의 순서를 이렇게 벡터로 해서 집어넣고 여기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는 게 나중에 번역을 하는 그런 학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변할 건데 디코더는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글자들을 출력을 해낸다면 결국에는 영어에서 프랑스어를 이렇게 번역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키텍처가 되겠고 이걸 테스트를 해봤더니 번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글팀이 접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전에만 하더라도 확률적 모델을 활용을 한 어떤 구글의 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걸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구글의 번역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CNN뿐만 아니라 자연어 쪽에서도 뭔가 바뀔 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굉장히 기념비적인 논문이 되겠고 자연어 부분이 이러면서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조경영 교수님 소개를 드릴 텐데 개인적으로도 가끔 뵙기도 하고 뉴욕 가면 이렇게 술도 좋아하시고 아 이게 술 사진이 아닌가요? 술 사진인 것 같아가지고 올렸더니 이게 트위터 X에 있는 본인 프로필에 있는 사진 갖고 왔습니다. 조경영 교수님 보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갖고 왔었던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술 사진인 줄 알고 갖고 왔더니 술이 아닌 것 같네요. 다시 보니까. 여튼간에 1982년 한국 출생이시고 핀란드의 알토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으로 학사 석사를 했죠. 그러다가 자연어 처리 공부를 하는 요시아 벤조라고 사실은 제가 시리즈에서 다루지는 못했죠. 우리가 3대 천왕 얘기를 하면 제프리 인턴, 얀누쿤, 그리고 요시아 벤조 이렇게 세 분을 얘기하잖아요. 캐나다에서 이 세 분을 캐나다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았던 연구자이시고 요시아 벤조 교수님 몬트럴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박사를 했죠. 2015년에 박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NIU의 박사우 연구원, 얀누쿤 교수님 밑에서 박사우 연구원을 2015, 16년을 하고 페이스북 AI 리서치에 연구과학자로 합류를 해서 아마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NIU 교수로 있죠. 이분이 RNN과 관련된 그루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RNN 자체에 대한 관련 연구도 많이 했고 그런데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굉장히 큰 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까 시퀀스도 시퀀스 모델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는 걸 발표해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구글이 번역하는 그런 분야에서 엄청난 연구 결과들을 비슷한 시기에 발표를 했어요. 같이 2014년에 사실 논문도 나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한 몇 개월 정도 저는 빠르게 발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이 둘이 경쟁을 하면서 했었던 생각도 되게 비슷했고 구조는 아까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보여드린 이거하고 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따로 말씀을 많이 드리지는 않겠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이알라마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코히어라고 하는 회사에 조인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데 이제 블로그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개념을 되게 예쁘게 정리하시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여기에 보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런 거 어떻게 벡터에다가 치환을 하고 어떻게 인베딩을 해서 연산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은 워투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것 같고 비슷하게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서 인코더 디코더 여기서는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표현은 돼 있으만 S2S라고 돼 있긴 하지만 인코더 디코더잖아요. 인코더 디코더 형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경영 교수님 연구 중에 이 디미트리 바다 나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독일에 있을 때 사실은 이 유명한 논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논문이 사실은 어텐션 메커니즘의 시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텐션 강의만 따로 한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논문의 의미하고 처음으로 어텐션 레이어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내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시하는 설명을 드린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 친구는 미시건대학 쪽으로 옮겨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너무 큰 기업에 너무 커다란 어떤 유명하신 분들 몇 분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 뒤에 이제 그 진짜 AI 역사에서 기여를 한 이런 숨은 영웅들이 많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참고로 토마스 미콜로프는 체코로 돌아가서 체코에 있는 대학교에서 아마 교수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링크드인 친구가 됐는데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조경영 교수님은 지금까지도 NIU에서 엄청 중요한 연구들을 많이 하시고 최근에는 특히 바이오헬스 쪽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뛰어난 연구자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이런 커다란 AI의 성과가 있을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전달을 드리고 싶었다는 것이 오늘 세션의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